재밌는 소리 ㄹ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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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으.. 진짜.. 맛있네.. 3시가 넘었다, ㅅㅂ. 내가 손이 깎은다고 어떡해, 어떡해. 말을 똑바로 해, 병신아. 전화한다, 기다려봐. 헤이, 나 오늘 이비랑 만나기로 했는데 너도 와. 알았지? 빠이. 여보세요? 야, 하나! 야, 야, 미안한데 나 전화받아갖고. 어. 아이씨, 그 음악 좀 꺼라. 뭐라고? 아, 음악 좀 끄라고, ㅅㅂ놈아. 뭐라고, ㅅㅂ놈아야? 음악 끄라고, ㅅㅂ놈아. 아이씨, 이제 잘 드리네. 야, 우리 담배 사는 편의점으로 와라. 집에 ㅅㅂ나 많아. 아이, 담배 피자는 게 아니라, ㅅㅂ야. 그거 하자고. 아, 난 안 한다고. 야, 지질아. 한 번 할 때 안 됐냐? 야. 그딴 거는 괜한 소나 다 해. 20분 내로 나와. 안 됐냐? 돌았냐? 하트 후 하러 왔는데요. 잠시 쉬었다 합시다 아 예예예 둘 다요 어떤거? 어..저거..뭐..뭐..뭐..뭐..뭐..뭐..뭐 있죠? 그게..매뉴팍 같은 건가? 뭐? 사실 저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아무거나? 이건 그냥 볼펜이 아니야 아..그런데도 아무거나? 아 근데 이 새끼 벌써 아무거나 다 했는데? 야 이거 봐봐 너 이름 뭐냐? 태호야 이름은 왜? 근데 너희도 몇 살이야? 너 여덟살 여유겠다 이런.. 너희도 여기가 불법 찌랄 수 없어라 보이는 거야? 어? 여긴 다툴 아텔리야 새끼들아 아텔리야 이 새끼는 내 풍기는 새끼들이 와이가 나는 평점이 아니라고 당장 꺼져 근데 이 새끼야 반말하지마 뭐..뭐..뭐라고? 몸에 낙성한 새끼가 아티스트는 모르겠네 야야야 왜이래 에이 아 죄송합니다 미소년제 안 되는 줄 몰랐는데 야 비비 너 남자랑 해본 적 있냐? 갑자기 왜? 아니 네가 말을 좀 안 해줘야지 야 명색의 베푼인데 그것도 말 안 해주냐? 안 했어 안 했어 뭐야 일주일 전에 했어 어? 야 일주일 전에 했다고? 뭐야 누군데? 치팅하다가 만난 남자야 처음 만난 사람이다? 너 처음 아니야?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래? 나는 그래 아 야 야 너 아무한테나 그렇게 입술 부터 들이대냐? 나의 인사방식 인정 잘 지냈어? 응 너는? 야 말도 마 이 새끼 타투는 꼭짜나로 쫑내게 생겼다 타투? 그런게 있어 아 야 한나 오늘 왜 부른거야 아 놀러 가자고 내가 좋은데 알아놨어 오 좋은데 어딘데? 야 너네 삼덕구 애들 알지? 걔네가 오늘 짱악에서 파티 여는데 나를 초대했지마 야 삼덕구 애들 죽이는 애들이잖아 오 야 그럼 거기로 가자 오예 오랜만에 좀 마시겠네? 야 이비 이비 너도 와야된다 아 얘들아 가자 가자 내가 이비 이쁘게 꾸며놓고 데려갈게 이따가 오케이 가자 이리와봐 야 지현아 야 너 왔지? 야 잘 지냈어? 어 태호형 형은 무슨 태호라고 불러임마 야 너 뭐하고 사냐? 아 여기서 뭐해? 아 저 뭐 좀 읽을게 좀 있어서요 있어서 누구세요? 아 여기는 내 똘마이 후 안녕 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현이 우리보다 한살 어리고 아 반가워 야 이 새끼 또라이니까 너가 이해 좀 해 야 너 그 연락처는 그대로야? 아니 야 번호 줘 야 맞다 너 오늘 밤엔 뭐하냐? 어 어 아마 계속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? 야 별일 없으면 연락해 우리 오늘 파티 갈 건데 같이 가자 파티? 야 삼복고 여자들 잘 빠지게 유명한 거 몰라? 컴온 응? 생각 있으면 연락해 어 알겠어 세이 씨 kommt 네 네 여기 빨리 뱅 다시 왕 제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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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